오늘도 고약관님을 모심하는 책 소개 시간 명저 오브 명저 어우 난 이거 아직도 소름 돋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정말로 대작 오브 대작입니다 바로 존 메이너드 케인스 어우 벽돌 책이라서 무거운데 800쪽이 넘어갔고 이 책은 정말 대작입니다 이건 저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은 일단은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폴 크루고번이 뭐라고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평을 했냐면 엄청나게 유익한 책이다 일단 그렇게 추천사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굿 리즈 레이팅을 보면 여러분 굿 리즈에서 4점을 넘어가면 명저가 아닌 책이 진짜 없을 정도예요 근데 이제 평균 회기라는 게 있죠 레이팅이 이제 천 개 정도 넘어가야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또 좋게 평가하고 어떤 사람은 낮게 평가해서 평균 회기가 끝나는데 4점 넘기 힘들지 그러면 4점 넘기 진짜 힘들어요 근데 4.45 이제 여러분이 뭐랑 비교하면 되냐면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은 우리나라에서도 한 4만 건 넘게 팔린 진짜 정말 인정받은 책이고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은 이제 워렌 버핏 추천한 책이잖아요 그러면서 뭐 상도 많이 휩쓸었고 그게 1만 명이 레이팅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레이팅을 한 건데 그게 4.41이에요 근데 이 책은 이제 천 명이 넘었고 4.45 이 책은 좀 솔직히 훨씬 깊죠 그 책은 이제 좀 뭐랄까 자기 개발 성향이 강하니까 술술 읽을 수 있지만 이 책은 좀 술술 읽기는 어렵습니다 깊이가 너무 깊어갖고 이 책은 정말로 2020년에 뉴욕타임즈 올해의 책이고 끝났어 그 다음에 이코노미스트도 올해의 책이에요 그 다음에 2021년에 힐먼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뭐 전미도서 비평가협회상 최정후보 컨딜 역사상 후보 이것도 다 휩쓴 책이에요 정말로 대작 그 다음에 이 책 감수를 홍춘옥 박사님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도내 역사원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홍춘옥 박사님 포스팅 많이 보니까 홍춘옥 박사님은 이제 그 학파가 있잖아요 어떤 이제 경제 철학을 따라갈 거냐 자기 입으로 스스로 케인지언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고약가님이랑 사석에서 만나서 감수를 해주셨으니까 고약가님 감사하다 말씀도 하고 하는데 진짜 인생책이다 저 놀랐어요 그분이 최고 다독가잖아 인생책 얘기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를 의심할 정도는 책이 훌륭하게 하는데 인생책 얘기 나기 쉽지 않은데 이게 인생책이라고 그럴만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경알못이에요 고약가님 경제를 잘하는 편이고 저는 경알못이에요 저는 일반인 수준인데 이 책은 뭐냐면은 그냥 현대 경제사 1차 세계대전부터 해서 대공황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 이후의 경제 그 얘기가 정말 그 얘기를 케인지가 주인공이에요 케인지가 주인공으로서 어떻게 이 천재 한 명이 세계의 역사에 이렇게 많이 관연을 하고 우리 삶의 영향을 이렇게만 줬을까 놀라울 정도요 케인지가 없었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케인지가 없었으면 여러분의 주식 계좌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과정 없이 그러면서 이거는 경제사와 역사가 합쳐져 있고 그러면서 개인사 케인지라는 천재의 삶이 되게 독특하거든요 되게 역설적이고 되게 독특해요 이 책은 정말 그래서 이 책은 냉정하게 말해서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이 좀 경제 배경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철학적인 좀 어떤 백그라운드도 있으면 되게 읽기 수월한데 그래도 저는 이 악물고 무조건 다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대신 그쪽 분야의 책치고는 되게 술술 읽히는 편이에요 맞아요 되게 재밌고 그쪽 분야의 책치고는 정말로 술술 읽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니체 전기 읽으면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책은 여러분이 이제 웬만하면 요즘에 경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제 얘기가 나올 때 그때는 막 정말로 통찰이 어마어마한다고 완전 술술 읽힐 정도에요 그리고 2008년이라 최근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대비시켜 보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이 책은 제가 정말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그냥 쉽게 말하면 그거에요 뉴스에서 요즘에도 나오고 어제도 나오고 내일도 나올 건 게 나랏빛이 얼마다 오늘도 나왔어 나랏빛이 얼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문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책은 또 어떤 분들이 읽으면은 깨우침을 크게 얻을 거냐면은 화폐전쟁 읽고 근본이제 안 하면은 나라 망하고 이 근본이제 근본이제를 안 하는 게 음모고 세계에는 거대한 손들이 있고 이 근본이제를 안 하면서 자기들이 모든 거를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도 고약가님도 흑역사죠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해온 건데 왜냐하면 화폐전쟁이 왜냐하면 화폐전쟁이 여러분 소설이에요 완전 소설 너무 재밌어요 소설 소설 진짜 음모론 소설인데 그거 읽고 세상 다 깨운친 것 마냥 아직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돈을 막 찍어내기 때문에 돈은 쓰레기고 근본이제로 회귀해야 된다 뭐 어설프게 아는 척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때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때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릴 건데 여러분 근본이제를 포기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케인즈예요 나옵니다 처음에 오도바이를 타고 이제 막 런던으로 가서 그거 어? 근본이제를 그러니까 전쟁 때 금 인출이 너무 심하니까 여러분 은행이 뭐예요? 근본이제가 핵심이면 금이 없어지면 은행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케인즈가 딱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금이랑 상관없이 세화폐를 찍어내십시오 그게 유일하게 사는 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기를 넘겨요 그때 만약에 근본이제를 고수했으면 더 망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 있다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처칠 다 아시죠? 처칠 원래 재무장가 출신이에요 처칠의 인생에서 가장 흑역사가 뭐냐? 근본이제로 되돌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이 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패권을 미국한테 뺏깁니다 그냥 단순히 뺏긴 게 아니라 금융 패권을 뺏기기 때문에 완전히 전 세계 패권을 뺏기는 건데 케인즈는 또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영국이 이걸 너무 안 뺏겼으면 좋겠는 거야 안 뺏겼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뺏깁니다 뺏겨요 근데 그러놓고 영국이 세계 제일 1등 국가였고 해가지지 않는 나라였는데 미국 같은 신생 국가한테 패권을 뺏겼으니까 영국 사람들, 영국 엘리트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열받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근본이제를 사실상 폐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 난 거라고 뭐 재무장관부터 엘리트부터 국민 여론까지 근본이제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과거 영광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로 망합니다 효과가 바로 나타나 망하는 게 나와요 재앙이 바로 곧 시작됐다 바로 망합니다 바로 바로 망합니다 근데 처치 좀 쿨한 사람인 게 본인 인정해 자기 최고 흑역사가 이거였다 근본이 이제 흑역사 세계가 인정한 멍청한 짓이었다 왜? 나까지 인정했기 때문에 모두가 인정한 멍청한 짓이었다라고 딱 말합니다 처치님이 범인은 아니야 범인은 아니야 그러니까 딱 인정하죠 그거에 대해서 이 책은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책 설명을 하면서 이게 1등인 게 뭐냐면 이제 보통 이렇게 말하고 제가 이제 여러분 읽어드리면서 설명해드릴게요 그건데 이거는 앞에 그냥 부연 설명이 이 정도로 안 하고 시작할 수가 없는 책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케이인지가 100% 오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케이인지 하면 여러분 누구 있어요? 하이애크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큰 정부로 갈 거냐 작은 정부로 갈 거냐 항상 장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공부를 해야 맥락이 중요한 건데 그래야 여러분이 그걸 기반으로 투표도 할 거고 이 정책이 옳은 건지 아는 건지 따져볼 건데 단순하게 나라빛이 많다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 이 생각하면은 여러분 인생이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공부를 해나가야 돼 저는 정말로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이런 책을 읽고 수준이 높아져갖고 정책에 대해서 댓글로 얘기할 때 그냥 진짜 표면적인 거 빚이 많으면 무섭다 이런 생각 그냥 빚 많으니까 나라 망할 거다 무슨 가계부채가 두 배가 됐다는데 이러면 망할 거다 이런 그냥 표면적인 걸로만 뭔가를 따졌을 때 정말로 오히려 멀리 봤을 때 멀리 봤을 때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니지 여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케인즈 다음에 빌클린턴 정부 시대 얘기도 나오는데 그때가 생각보다 태평성대예요 근데 이제 거기 나옵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2008년에 금융위기 터지고 그냥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썩은 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평성대니까 그냥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책을 읽고 공부를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는 이거 다 읽었잖아요 읽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벽돌 책 800쪽짜리고 책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 소개해드리려고 정말 꾸역꾸역 열심히 읽었는데 저는 뒤부터 갑니다 500쪽부터 가면은 케인즈가 여러분 이제 죽겠죠 그래서 케인즈가 죽으면은 여러분 너무 대단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타임즈의 부고가 실립니다 뭐라고 실렸냐면은 타임즈는 케인즈의 부고기사의 글을 애덤 스미스 이래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이런 극적 찬양도 스미스에 비견할 케인즈나 푸톨레마이오스에 비견한 코페루니쿠스처럼 하나의 패러다임을 다른 패러다임으로 바꾼 표현일 뿐 케인즈 같은 사상가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코페루니쿠스는 뭐예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세상의 원리를 올바르게 바로잡은 사람이잖아요 케인즈는 단순히 그 원리만 올바르게 바른 잡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요 이게 그 다음에 그래서 케인즈는 자신의 경제학 연구에 심리학, 역사학, 정치론을 융합했고 경제학 분야에서 전무후무한 방식으로 금융 상황을 주시했다 케인즈처럼 활기차고 다방면에 특출한 삶을 산 사람도 드물었다 그는 비트겐슈타인가 맞먹는 철학자였고 두 번의 세계대전을 쥐락펴락한 재무계의 영웅이었으며 위대한 개몽주의 인문들과 고대 화폐의 특이점을 발견한 역사가이자 대중의 마음을 끌어오르게 하고 고무시킨 언론인이며 유명한 예술운동의 후원자였다 운도 잘 걸었어 그 다음에 완전 성공한 투자가 전형적인 폴리메스죠 케인즈 제가 그거는 또 따로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그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경제학자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지 투자에 다 실패한다 여러분 이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따져봐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홍천호 박사님은 재택으로 돈 많이 벌었어요 그냥요 내가 보면 볼수록 진짜 저 어느 정도 이렇게 복리의 효과를 누리면서 정말 안티프라질하게 자산 분배로 리밸런시하면서 완벽하게 투자를 하시는구나 운전 한 탕이 아니라 운전 한 탕이 아니에요 달러 요만큼 올린 다음에 어때요 달러 충분히 올랐으니까 삼성전자 조금 떨어졌으니까 그거 리밸런싱해서 또 거기서 복리 또 효과 노리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케인즈는 그냥 여러분 천동설 지동설 이런 바꾼 패러다임을 바로잡은 수준이 아니라 그거 플러스 한 개인으로서 완벽한 폴리메스였고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다 이게 부고예요 우리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아인슨탱인 것 좀 비교를 했습니다 아인슨탱이 거의 버금가는 정도로 영향을 미친 사람이 그 다음에 케인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지금이야 여러분 거시경제라는 게 되게 당연한 거고 여러분이 유튜브 뉴스에서 보는 게 다 거시경제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 금융이 흘러갈 것인가 경제가 돌아갈 것인가 이건데 그럼 거시경제가 뭐냐면 거시경제학 분야는 사람들이 일반 이론 케인즈의 명저 중에 하나예요 일반 이론을 해석하고 이야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학문으로 꼽히기 시작한다 케인즈는 단순히 현대 경제학을 창조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지적 권력 구조의 정상에 자리매김하면서 현재 경제학자들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일반 경제 여러분 유튜브에서 쉽게 보는 경제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거를 만들어낸 뭐랄까 시스템을 만들어낸 원료가 케인즈예요 그게 왜 그러냐 제가 또 설명해드릴게요 진짜 읽으면서 혼자만 다르게 생각하기 쉽지가 않은데 같은 현상을 보고 정말 대단합니다 케인즈가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달라고 얼마나 점프점프를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영국에서는 경제학 이론에서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경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극심한 실업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1922년에 케인즈는 실업이라는 악과 그것에 수반되는 사회적 불안의 원인은 통화의 불완전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통화가치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리거나 낮추는 것이다 정부가 통화 공급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경제성장과 물가 안정을 이루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이 원칙은 이후 통화주의라는 이름으로 통용된다 지금이야 금리를 올리네 내리네가 되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맨날 금리만 보잖아요 우리가 미국이 금리를 올리냐 안올리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냐 안올리냐 이것만 이게 뉴스에 항상 가장 메인 이벤트잖아요 케인즈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 그거를 제안한 사람이 케인즈예요 케인즈도 뭐였냐면 시장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개입하면 안 된다 알아서 해결해 줄 거다 케인즈가 이렇게 보니까 전혀 합리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전혀 합리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부에 개입이 없으면 이게 뭐든지 악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양극화도 악화될 수도 있고 폭락도 심하게 올 수 있고 근데 정부가 거기서 자연스럽게 똑똑하게 개입을 하면 훨씬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또 나오냐면 이는 케인즈가 케인즈의 화폐통화개혁법안에서 취했던 것보다 더 급진적인 태도였다 케인즈는 이 책에서 중앙은행은 정상적인 상업활동이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붕괴되지 않도록 금리를 조정해서 물가 안정을 주도 면밀하게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에서 한 얘기예요 그랬던 그가 이제는 중앙은행이 그보다 더 중요한 다른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의도적으로 일으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었다 이제는 그 목표는 물가 안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투자와 실험 문제였다 필요하다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실험률을 완화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추구해도 된다는 주장이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양적 완화예요 그러니까 막 돈 찍어낸다 이제 뭐 그러면은 돈 같이 쓰레기 된다 돈 저렇게 투입해도 되냐 무한하게 시장에 돈을 공급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뭐예요? 인플레이션이에요 그걸 누가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원래는 뭐야? 인플레이션이 되면 안 되는데 막아야 되는데 디플레이션이 오면 큰일 나는데 그거 막아야 되는데 이건데 정부가 자 갑잡고 인플레이션 한번 가봅시다 왜? 실업률을 어떻게든 낮추기 위해서 세상이 어떻게든 돌아가기 위해서 경제가 어떻게든 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오바마 정부 때도 이걸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테스트 책이 나오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완벽한 정책이었는지 케인지의 승리지 여기도 나와요 케인지가 죽은 다음에도 케인지의 그냥 완벽한 승리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저도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솔직히 이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이 책 읽었으면은 아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대재앙이 왔는데 왜 여러분 주식시장이 올라갔을까요? 심지어 수많은 경제학자들도 대폭락이 일어날 거라고 그랬었고 뻔한 거잖아요 활동이 마비되니까 근데 주식이 어떻게 됐어요? 역사상 최고점을 찍어버렸어요 왜? 양적 하나를 또 어마무시하게 때렸잖아요 실제 경제 성적률 자체가 처음에 약간 파까진이 바로 다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5% 8% 막 이렇게 뛰면서 다 회복됐잖아요 물론 기저효과기 하지만 많이 올라갔죠 그럼 회복이 됐잖아요 결국에 왜요? 금융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가들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하이네크 방식으로 하이네크 방식으로 냅뒀으면은 망했다는 거예요 박사 작은 정부로 갔으면 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이거를 보면서 뭐예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려고 정말 꼼꼼히 읽었어요 지금 앞에 100쪽에 지금 퀀텀 점프를 한 건데 앞에는 케인즈는 통화 정책을 통해서 나라가 잘 돌아가게 할 수 있겠어 인플레이션이랑 디플레이션을 막을 수도 있겠어 이거를 재활한 것도 충격적인데 한 몇십 년 더 살더니 인플레이션이랑 디플레이션을 일으켜야겠어 왜? 실업률을 안정시키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 경제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 이 정도를 말한 거예요 그 시대에 패러다임이 자유방임주의였고 금고니제 이거는 절대 건들 수 없는 철학이자 금기였는데 그걸 다 깨부신 거죠? 깨부셨죠 혼자서 진짜 혼자서 깨부셨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말한 거에요 심지어 반한 것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깨부신 거예요 그냥요 케인즈 인생도 재밌어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 많이 나와요 이거 먼저 말씀드리면 되겠다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48, 49 먼저 가야겠다 너무 많이 줘버나갖고 케인즈가 이거 이제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한테 요즘 사항에 맞게 거꾸로 내려오면서 설명해드리는 거 이게 또 리뷰의 묘미죠 뭐가 이제 나오냐면은 읽어드릴게요 금융시장이랑 경제학자들이 교과서에서 설명한 것처럼 깔끔하고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됐다 시장 가격의 변동은 개인의 이득을 추구하는 이성적 행위자들의 축적한 지식의 산물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가려는 결함을 가진 인간의 판단에 불과했다 시장 안정은 균형점을 찾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가 아니라 질서 정당성 신뢰를 유지하려는 정치 권력이 더 많이 자우됐다 또 한쪽 뛰어넘어서 읽어드리면은 이런 교훈이 심각한 위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시장은 수학 현상이 아닌 사회적 현상이라는 것이 케인즈의 결론이었다 복잡기니까요 그렇죠? 경제학은 물리학처럼 철칙에 얽매이 딱딱한 학문이 아니라 정치처럼 관습, 경험법칙, 조정이 필요한 유연한 분야였다 상품의 가격이나 증권의 이자율 같은 시자의 신호는 실제 소비자의 선호도나 기업의 리스크를 보여주는 믿을만한 지표가 아니다 그런 것들은 기껏해야 대략적인 지침이며 불확실한 미래의 전망에 따라 취해지는 새로운 태도에 늘 변하기 마련이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 투자를 많이 하실 텐데 너무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예요 PER 있잖아요 PBR 있잖아요 그거 데려가면 나중에 다 올라야 되잖아요 그거 믿고 투자했는데 10년 동안 알아보는 기업도 있고 더 떨어지는 기업도 있어요 지침일 뿐이지 그것대로 안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얼마나 대단하냐 그래서 케인즈의 투자 통찰이 나옵니다 케인즈가 여러분 투자로 떼돈을 벌고 자기 친구들까지 다 먹여 살려요 진짜로 케인즈가 떼돈을 버는데 케인즈의 투자 철학이 나오는데 오늘 진짜 왔다 갔다 침만하네 현실 감각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케인즈가 거의 20년을 스스로 투기꾼이 되어 그 과정을 관찰해보니 실제 모습은 이론과 달랐다 사람들은 다양한 기업 가치에 투자하지 않았으며 그저 다른 투기꾼들의 판단에 따라 자금을 베팅했다 케인즈가 일반 이론에서 짧게 언급했듯이 전문적 투자는 경쟁자들이 100개의 사진에서 가장 예쁜 얼굴 6개를 골라야 하는 신문사 콘테스트에 비유할 수 있다 100개의 기업이 있으면 6개의 제일 돈을 많이 벌 기업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미스코리아 대회로 비유를 한 거예요 이때 승자는 왜냐면 맞춘 사람이 돈을 버니까 여기서는 6명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 승자는 전체 참가자들이 평균적으로 선호한 사진을 가장 많이 고른 사람이 된다 내가 이 사람이 예쁘다고 내가 베팅에 성공한 게 아니라 투표의 결과에서 뽑힌 사람이 제일 예쁜 거니까요 그렇죠? 다른 사람 될 거 따라서 승자가 되려면 개인적으로 예쁘다고 판단하는 얼굴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므로써 다른 참가자들이 예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얼굴을 골라야 한다 이는 누가 가장 예쁜지 개인이 가장 잘 판단해서 선택하는 문제도 아니고 평균적인 사람들이 진짜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얼굴을 선택하는 문제도 아니다 이 비유가 단지 금융시장의 흥분과 감정이 냉정한 추론을 뛰어넘기 때문에 공포와 불황전성에 쉽게 자원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시장이 여러 투자의 가치를 정확히 측정한다고 믿을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 문장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보다 시장이 여러 투자의 가치를 정확히 측정한다고 믿을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누가 경제학의 시스템을 창조하고 20년 동안 투자를 해서 떼돈을 번 사람이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지표는 있겠죠 그게 참고 지표지 그거대로 정확하게 기업가치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 왜 부고부터 읽어드렸냐면 부고를 다시 한번 부고가 완벽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거예요 케인지는 자신의 경제학 연구에 심리학 역사 정치론을 융합했고 경제 분야에서 전무후무한 방식으로 금융상을 추시했다 경제가 단순히 논리대로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애덤 스미스 이제 보이지 않는 소원이잖아요 뭐 이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애덤 스미스의 말에 따르면 여러분 시장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독가정 기업이 나오면 어때요 얘네가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버리면 어? 가격이 비싸니까 신생 기업이 저렴한 가격을 내면서 이 독가정 기업은 무너져야 되고 가격은 떨어져야 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현실에서는 어떠냐는 거예요 독가정 기업이 나와서 가격 올려버리면 신생 기업이 나와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 죽어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애덤 스미스는 거대한 이제 패러다임을 하나 제시했지만 생각보다 거기에 오류가 많아서 이제 그 뒤에 경제학자들이 그거를 보완해낼 여러 가지 시어리들을 개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케인즈도 케인즈의 시어리가 완벽한 게 아니에요 후세의 학자들이 이제 거시경제학이라는 걸 만들면서 거기에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또 아이디어를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 그게 적용이 되기도 하고 근데 왜냐면은 여러분 그거대로 돌아가려면 뭐 테마주 이런 거 나오면 안 되잖아요 정치 테마주 나오면 안 되잖아요 케인즈가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대통령이 되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혜택을 받고 이게 오르지 않을까 해서 한놈 두놈 사람에게 시작하니까 어때요? 한명 두명 사기 시작하니까 이게 쭉 올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혀 기업의 펀더멘탈이랑 상관없고 시장 심리에 훨씬 요동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납득한 이론이 나와도 대부분 사후해석이지 그걸 미리 어떻게 그걸 다 그냥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제가 진짜 이거를 소개해드리려면 끝도 없어요 아 나는 이거 읽으면서 진짜 근본이제 아직도 막 믿고 계신 분들 되게 많을 텐데 여러분 진짜 근본이제도 약간의 장점은 있어요 어떤 신뢰성 측면에서는 근데 근본이제는 단점이 압도적으로 커서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여러분 외부 충격이 왔을 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할 방법이 없고 외부 충격에서 심지어 외부 충격이 왔을 때 금을 꺼내갈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이 외부 충격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불안하니까 진짜 뱅크런이 일어나는 거예요 뱅크런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근본이제였어요 2008년도 금융위기 극복도 못했고 그리고 극복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 마저 했을 거예요 아 우린 또 대공황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진짜 그 정도야 그 정도였어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 책을 읽어보면은 이제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은 이제 혼돈의 시대 리터센스는 거의 다 읽어보셨을 텐데 여기 보면 이제 루즈벨트 나오고 그 다음에 린든 존슨 나오고 다 나옵니다 진짜 왜냐면 다 케인즈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케인즈가 원래 철학 전국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버틀런드 러스셀 나오고 비트겐슈타인도 케인즈가 구해요 막 영향을 막 끼죠 왜냐면 케인즈는 이미 재무에서 넘버원이었기 때문에 입김을 넣을 수가 있어서 근데 케인즈도 철학에서 한 방 맞아 되게 뭔가 하나 만들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비트겐슈타인도 나왔는데 철학은 그게 더 짱이었어요 그걸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이 이제 그 전쟁에 들어가서 막 잡혔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책을 썼는데 그거를 출간에 케인즈가 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도 만나고 아인슈타인도 만나고 그 다음에 구딘 박사가 여러분 이제 비서실장이었나? 아무튼 구딘 박사도 작가긴 하지만 그 전에 정치를 하셨던 분인데 여기 구딘 박사도 한 번 나오고 여러분이 아는 사람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러면서 아 이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우리는 혼돈의 시대의 탄생 리더의 탄생에서 혼돈의 시대의 리더의 탄생에서 루즈벨트의 내적인 측면 리더십을 받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루즈벨트는 어떻게 보이나 린든 존스는 어떻게 보이나 그들은 어떤 철학을 갖고 국정에 임했나 근데 진짜 겁나 이게 재밌는 부분도 많은데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책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근데도 나는 이런 책 정도는 꾹 참고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책은 아마 정말 생각이 있는 데면 경제학부에서 이거 교양 수업으로 쓸 거예요 100% 제가 볼 때 이 책은 2학점 아니면 3학점짜리 책인데 그러면 계산하기 쉽게 2학점이라면 20학점 들으면 근로금 400만 원이면 여러분이 그거예요 2학점이면 20만 원 버는 거예요 20만 원 20학점이니까 아니다 2학점에 20만 원이니까 40만 원 버는 건가 40만 원 버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 혼자 읽고 토론도 하고 서평도 쓰고 완벽하게 소화하고 교양 수업이 뭐예요 타입고 레포트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거를 스스로 해내면 여러분 이 정도는 아직도 언젠간 대학이 쓸 건데 이거는 내가 볼 때 경제학부에서 이 책을 안 쓴다는 거는 내가 볼 때 문제 있다고 봐요 솔직히 안 쓰기가 힘들지 안 쓰기가 힘든 정도예요 좋은 교제일 거예요 네 안 쓰기가 힘들 정도고 너무 완벽한 책이여서 진짜 저는 이 졸꾸러기라면 읽다가 포기해도 돼요 솔직히 그게 아셔야 되는 게 꼭 읽으셔야 돼요 동 박사님이 관련된 책을 엄청나게 가장 많이 읽으신 분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낮을 수가 없어 기준이 되게 높아요 그분이 인생 책을 했다는 얘기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의 역사 리뷰를 많이 해드렸는데 원할 때 어떤 걸 경할 못인데 우리 이것만 알고 가자 어차피 여러분 책 안 봐도 딱 이거 하나만 알고 가자고 딱 설명한 게 뭐냐면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이게 대칭 관계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은 좀 때려잡기 쉬운데 디플레이션은 한 번 발생하면 끌어올리기가 힘드니까 디플레이션이 발생했으면 더 적극적으로 투입이 돼야 된다 정부의 역량이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되게 강조했었거든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이 정부가 정책을 뭔가를 결정을 할 때 얘네가 똑바로 하는구나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홍 박사님이 말한 게 뭐예요 정부 개입을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진짜 홍 박사님 뼛속까지 케인지언이구나 그거를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로 명적을 읽으면서 제가 와 대단한데 어려운데 와 대단한데 대단한데 제가 읽어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천재의 삶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얘가 예술 철학 이런 걸 너무 많이 그냥 그런 거 토론하는 걸 너무 많이 좋아하고 친구들이 다 예술 철학 버지니아 얼프 최고의 소설가 이런 사람들이어서 어려워요 핵인싸야 그냥 정체성도 어려워요 양성애자예요 정체성 자체가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걸 주제를 너무 많이 다루고 있어요 솔직히 그다음에 진짜 당시 세계 패권 국가였던 영국의 초엘리트 집단의 어떤 삶의 행태 같은 것도 다루기 때문에 절대 쉽지는 않은데 그냥 어려운 부분은 어렵게 그냥 읽으면 되고 그냥 경제 부분은 여러분 술술 읽히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러면서 아 진짜 우리는 케인지의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시고 딱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케인지가 없었다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 그 정도예요 우리는 지금 이 풍요를 누릴 수가 있을까 그다음에 저는 정말 코로나 때 저도 코로나 때 망할 줄 알았거든요 주식 망해갖고 더 떨어지면 나 주식 좀 사야지 그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안 떨어졌어요 양적 완화 시작되면서 돈이 풀리니까 바로 올라갔어요 2008년 때 경험했으니까 금방 더 빠르고 과감하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케인지의 후예들이 그 고민을 많이 해요 뭐냐면 이걸로 경제는 살릴 수가 있는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또 경제 정책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피켓티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피켓티도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책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저는 그게 맞거든요 일단 파이는 키우는 게 무조건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파이가 작은 상태에서 뭔가를 복작복작하는 것보다 정확하게는 살아야지 맞아 그거예요 일단 죽었잖아 두 끼리만 직전이야 근데 그게 거기다가 뭘 하고 있어 여기 보면 뭐가 계속 나오냐면 실업률이 나오는데 이 진짜 정부가 적극적으로 통화 정책을 펼칠 때 실업률 22% 갔다가 여러분 이걸 한다고 극적으로 완전 고용이 되지는 않아요 또 완전 고용을 하려면 여러분 돈만 풀어서는 안 돼요 거대 국책사업도 들어가야 됩니다 복잡해요 여러분 이게 읽어봐야 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근데도 이거 하면은 성공 거의 다 해요 22% 갔다가 10%까지 떨어뜨리고 5%까지 떨어뜨리고 근데 그러면 또 여기 이제 두 이 후예들이 공부를 합니다 완전 고용이라는 게 가능한가 자연 실업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읽어보셔야 되니까 읽고 막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여러분 서평도 보고 여러분이 교감을 많이 해서 보편적 문해력이라는 걸 알잖아 그거에 대해서 술술 읽을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한테는 어려울 건데 그냥 여러분 이 책을 읽는다는 건 뭐예요? 뉴욕타임즈 올해의 책 이코노미스 올해의 책 전 세계가 인정한 레이팅 4.45 그러니까 평점 4.45 천명이 전 세계가 인정한 최고의 책의 지적인 도전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에서 인기가 뭐예요? 가짜 사나이 요즘엔 이제 헬위 어떤 육체적 극한의 도전에 대해서 되게 인기가 많은데 그것도 좋죠 저는 정신적 극한 도전하는 게 훨씬 어렵다고 봐요 어떤 면에서는 몸으로 도전하는 것도 당연히 힘들고 저 같은 쩌리들은 그래서 아예 엄두도 못 내지만 정신은 여러분 보이지가 않아서 쉽지가 않잖아요 저는 이런 게 여러분이 막 그런 거 가짜 사나이 헤일링 그 다음에 철인 경기도 이런 거 보면서 대단하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있는 게 정신적 철인 3종 경기고 정신적 진짜 UDT고 그런 거예요 왜? 여러분이 쉽게 고민 안 했던 바이냐면 되게 어려울 거거든요 근데 뭐야?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거고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투표를 올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왜냐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케인 지연이 100% 옳다 제가 볼 때 100% 옳지 않다니까요 내부적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또 그때그때 마이크로로 떼워야 된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무조건 100% 동의 안 해요 왜냐하면 여기 그래서 새로운 이론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상관관계가 있다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상관관계 있다 나중에 보면 없다고 나오는데 사회법 이론의 100%가 있을 수가 없죠 나중에 보면 또 없다고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그 커브를 믿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저런 고약관님 이쪽으로 좀 오래 공부를 했고 저는 경알못인데도 계속 이런 책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헛소리하고 있는데 딱 말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아 근데 실력 많이 늘었어요 네 헛소리하고 있는데 그거예요 아니 꾸준히 안 읽었으면 이거 리뷰를 할 수가 없지 그렇죠 저는 여러분 이 리뷰가 솔직히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 200쪽 내용이랑 280쪽 내용이랑 연결되네 전 그렇게 리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그때그때 발책은 아니라 제가 이거를 막 퀀텀 점프를 엄청 하면서 그 다음에 책 구성 자체가 앞에서부터 리뷰하면 안 되는데 뒤에서부터 리뷰해두는구나 정말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러면서 우리는 케인지의 시대에 살고 있고 정말로 여러분이 읽으면 지적인 희열과 지적 챌린지를 할 수 있는 완벽한 책이 나왔다 제가 진짜 이걸 막 앞에 필독서라고 그냥 구체적으로 안 말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책 수준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또 맥락에 케인 이건 필독서가 맞는 거예요 근데 저도 똑같이 케인지 아까 말한 거예요 왜? 너무 필독서라고 하면 갑자기 이걸 처음 본 분들이 읽었다가 책에 학을 띌 수가 있어요 일단 두께가 내가 들고 있기가 힘들 정도예요 800쪽이 넘어갔고 저는 또 그런 분들을 배려해서 그냥 이걸 쭉 풀어나가는 거예요 초대작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분들이 이걸 읽으면 못 읽죠 에세이만 평생 읽은 분들이 갑자기 이 영상의 알고리즘에 걸려갖고 읽으려고 그러는데 읽으면 좌절 읽고 아예 안 읽게 될까봐 그게 겁이 나서 필독서라고 못 말하는 거예요 완전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 정도 명저다 진짜 명저다 그러니까 꼭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와 34분 했네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문학가님이랑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